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어드레스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방프로 채널 구독자 여러분 프로골퍼 광다솔입니다 일단 우리가 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보통 레슨하다 보면 공은 오른발에 두시고요 공이 오른발에 있기 때문에 핸드포워드를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클럽이 사선으로 눕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헤드가 얼마나 서야 하죠 얼마나 오픈이 되어야 하죠 앞으로 하면 너무 서는데 손을 앞으로 서니 가면 좀 클럽 페이스가 서는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얼마만큼 앞으로 보내야 하는 건데요 그러면 되게 추상적이게 말할 수 밖에 없죠 대충 왼쪽 골반을 가르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아요 신체에 따라서 골반의 크기도 다르고 스탠스의 크기도 다른데 그렇게 딱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생긴 클럽의 모양보다 조금조금의 변형은 있어요 물론 이 쇼게임은 특히 자신의 스타일이 되게 많이 존중받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틀렸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클럽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계셔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클럽을 보잖아요 그루브 기준 12시 방향이라고 딱 놓고 이 위에서 그루브를 보고 딱 일자로 맞췄을 때요 이쪽이 리딩 엣지 잖아요 이쪽이 넥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넥의 왼쪽 방향 겉에 면이 리딩 엣지 보다 더 앞으로 이렇게 선행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각으로 헤드가 꽂힌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꽂힌 애가 아니라 이 옆에서 이렇게 샤프트가 꽂힌 애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놨을 때 이 샤프트가 이렇게 90도로 놓는 게 아니라 이 클럽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클럽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어드레스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생긴 게 가운데서 찍힌 이 90도가 아니라 옆에서 사선에서 들어가는 애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잡으면 이 손이 선행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손이 이쪽에 있으면 클럽은 일로 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있으면 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의 위치가 공의 위치 가운데에 다니면 이렇게 놓겠죠 내 스윙은 어쨌든 체중에 이동을 줘도 몸은 가운데에 있어서 양옆으로 돌아야 되는 회전의 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일단 이렇게 앞에 있으면 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 생긴대로 놓는 클럽을 생긴대로 놓으려고 설계되어 있는 대로 놓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발 앞 엄지 발가락 앞에 부근에 공을 위치를 해 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럽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으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핸드포워드를 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다양해요 저도 이게 클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리딩 엣지 보다 넥이 앞으로 선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7번 하이언 기준으로 외지로 갈수록 점점점점점 넥이 선행되고 또 드라이버로 갈수록 점점점점점 넥이 클럽 페이스보다 더 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로프트를 더 뉘이고 더 뉘이고 입사각을 더 가파르게 하고 그 중심 설계가 더 들어가고 그런 여러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게 변화는 있어요 그런 정도만 알고 저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 3개 정도의 요소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직업 좀 공고히 하신다면 나중에 알려드릴 어프로치 심화편에서도 분명히 잘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초부터 탄산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에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샷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